임장생활기록부 상기동이 왔습니다 노흥구 상기동 노도강 재건축의 대표주자죠 오늘 상기동 분위기 어떤지 좀 보고 주요 단지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80년대 작정하고 아파트 많이 지었던 4대 동네 어딘지 아시나요 첫 번째 개포 고덕 목동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온 상기입니다 다 임장생활기록부에서 다녀왔죠 특히 상기는 노원구고 굉장히 북적이에요 사실 여기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달동네였습니다 철거민들 많이 살았고 88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막 개발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상기동은 사실 장점도 뚜렷하고 아쉬운 점도 뚜렷한 그런 동대입니다 일단 장점부터 평지입니다 언덕 없는 거 정말 복 받은 겁니다 4호선 7호선이 또 지나가고 도로망은 동부간선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노원역 근처에 롯데백화점이라던가 상권 잘 형성이 돼 있고 학교도 많고요 또 강북 최대 학원가죠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 가도 가깝습니다 수락산이랑 중랑천 있어서 공기도 괜찮아요 이제는 아쉬운 점 말씀을 드리자면 입지입니다 너무 북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업무지구 가기에 험난하고 멀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여기 철도가 지상철 위로 다녀서 고가도 있고요 기차 소음도 좀 있습니다 또 여기는 개발 계획에서도 많이 소외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저렴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있었던 편이에요 상계동 저희 오늘 쭉 보면서 정비사업 얘기도 하고 단지도 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노후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는 어딜까요? 여기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분들의 3분의 1이 낡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노후 아파트의 대명사격이 여기 저희가 온 상계주공입니다 80년대 후반에 아파트 단지 여러 개를 지었어요 특이하게도 17, 18, 19 단지는 이제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4만 가구 총 물량이 엄청났습니다 지도 놓고 한번 보시면 노원역, 마들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길게 단지가 분포된 구조입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복층 구조도 있고 층수도 좀 다양하고 중간에 휴게 공간도 있고 되게 신경을 써서 잘 짓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단지가 다 재건축 연안을 넘겼어요 아파트가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모두 다 이제 정비사업을 시작을 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사실 재건축은 노원구의 수건사업이기도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 오늘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 번 단지 보면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상계주공 단지 안에 들어왔어요 특히 여기가 5단지입니다 5단지랑 8단지만 이제 5층 저층 단지고요 8단지는 재건축을 진지하게 했죠 한번 보실까요? 화면은 네 여기 저층 단지고 나무가요 아파트 높이만큼 지금 우거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후화 단지들 많이 다니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조금 이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그런 단지에 속하네요 노원역에서 10분도 안 걸리고요 이 말인 즉 노원역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 백화점이라던가 마트라던가 또 상계 백병원도 가깝고 굉장히 살기 편하다는 뜻입니다 단지 앞에 상수초등학교랑 신상중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사실 평수는 11평 딱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규모는 840가구 규모입니다 시세를 좀 보자면 11평이 5억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주거 환경이 아주 많이 슬럼화가 됐습니다 지금 화요일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네 주차는 이미 빽빽하게 차 있고 군데군데 이제 세월의 흔적들 뭐 벽에는 실금 간 것도 보이고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노후했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신 재건축 얘기를 좀 해볼게요 5단지가 2018년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2021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 방안이 처음 적용된 사업지입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최고 35층 996가구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상가나 교회가 없습니다 신탁 방식이고 시공사가 GS건설이에요 근데 작년에 GS가 공사비를 평당 650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파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합이 시공사 계약을 해지버린 거예요 요즘 공사비 너무 올라서 평당 최소 800만 원 1000만 원 넘기도 하잖아요 추가 분담금이 최소 5억 이상 예상이 되니까 조합원들이 못 받아들이고 폭발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용적률이 93%지만 전부 소형 평수인데다가 평균 대지 지분이 12평이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이 12가구 뿐입니다 156가구가 공공주택이거든요 또 동네 분위기상 분양가 높이기도 쉽지가 않고 요즘 또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멈춰선 겁니다 근데 또 죽으란 법은 없어요 서울시가 얼마 전에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잖아요 공공기여의 부담을 낮추고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규제를 풀어서 강북 재건축의 사업성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예요 사실 상계주공 5단지는 되게 좋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고 흔들리게 되면 다른 단지에 대한 또 여파도 클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다른 상계주공 재건축 얘기도 좀 해볼게요 여기 5단지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단지들이 재건축 초기 단기입니다 5, 8, 13단지 빼고는 2천 가구 전후 규모고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곳이 1, 2, 3, 4, 6단지입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이 7, 9, 10, 12, 13, 14, 16단지예요 8단지는 재건축을 해서 포레나 노원이 됐죠 사실 상계주공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일단 장점부터 역세권이고요 가격이 되게 매력적이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층이고 소형평수입니다 가구수는 많고 대지 지분은 작다는 뜻이에요 또 시세가 저렴하고 입지가 외곽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게 잡는 것도 힘듭니다 사실 서울에 이렇게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네가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 더 가면서 상계동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제가 온 데가 여기 뒤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여기서 면허 따는데 옛날 생각이 조금 나네요 여기랑 그 뒤에 지하철 차량기지 이걸 이전에 시키고 부지에다가 바이오 메디컬 복합단지를 짓겠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상암이나 마곡같이 여기 상계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오에 특화된 고용 창출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요즘에 살짝 삐걱거리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게 동북선입니다 이제 상계역부터 왕십리역에 있는 경전철이고 2년 뒤에 개통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자족 기능이나 그 다음에 뭐 도심 접근성 이런 게 조금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조용했는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조금 더 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가보시죠 저희가 바빠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여기 안 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상계주공 7단지예요 여기 바로 이제 큰 길이고 노원역에서 걸어오니까 5분도 안 걸립니다 초역세권이에요 사실 요즘에 5단지가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제거증 이슈 때문에요 근데 상계주공의 대장하면 여기 꼽힙니다 7단지요 덩치도 크고 2600가구예요 게다가 또 입지도 좋습니다 여기 1988년에 준공을 했고요 평수는 10평대부터 30평대까지 있는데 18평이 가장 많습니다 시세는 4억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여기 위치가 또 바로 길 건너면 운전면허시험장이랑 차량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되게 되면 가장 가까이서 수혜를 볼 단지 꼽힙니다 근데 재건축은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거든요 아까 현수막도 붙어 있더라고요 용적률이 196% 평균 대지 지분이 10평 나옵니다 사업성이 관건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상계주공 쭉 보고 있는데 신축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신축 가보시죠 상계동의 유일한 신축이었습니다 포레나 노원이에요 8단지를 재건축해서 2020년에 입주했고 천가구입니다 여기가 한화가 포레나 브랜드 달고 신경 써서 잘 지었어요 외관을 보시면 모던하고 돌출형 발코니도 있고 아무튼 예쁩니다 단지 앞에 상곡초가 있고요 평수는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있는데 9평이 가장 많고 시세는 12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재건축이 한다 해도 기다림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치가 빛나는 유일한 신축 단지 같습니다 재건축은 속도전이고 시장 상황과 규제는 계속 바뀝니다 정비사업이 쉽진 않겠지만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장생활기록부 3개의 성적표 보겠습니다 임장희 조삼 임장 challeng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